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산토 도명고란 사람은 11세기에 살았던 성인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아주 가난한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었어요 근데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갔는데 학력이 짧다 해서 합격을 시켜주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고 그분은 그 수도원 근처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지역의 사찰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을 닦아주고 강을 돌을 만들어주고 다리를 놔주고 누가 알아준 것도 없고 신기한 거 없어도 자기는 그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걷게 됐는데 전세를 하면 그가 기도하기에 잠시 쉬는 동안에 길을 닦는 것을 멈추고 있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낯을 들고 대신 일을 해줬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와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오늘 제자들은 정말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를 특별히 같이 데리고 가면서 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죽으러 간다 내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가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너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마 제자들의 반응이 마음에 찢어진 아픔을 느끼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롭고 참담한 마음이 전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의 우편 좌우편에 앉게 하셔서 간청을 하고 또 그 말 들으니까 열 제자가 부모님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큰 자냐 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었다면 그 의인도 어떠한지 그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을 하루 종일 뭔 생각 갖고 뭔 마음 보고 그 사람이었고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권한을 겪는 것은 마음이 아프면서 뭔가 좀 괴롭기도 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 아니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돼요 예수님의 시자화상에서 피우려고 고통가운이 있는데 밑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요 그 아픔의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용서하셔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해진 그 손을 못 듣고 누가 옷을 더 가져가느냐 오늘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마음이 세상 물질 명예 권세 탐욕이 들어버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아픔 눈물이 느껴질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키가 뭡니까 우리 모든 걸 다해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만히 누가 신앙생활을 자른 것일까 누가 믿음이 좋은 것일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천국의 큰 자일까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지키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또 가진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셔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도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경청하면서 사랑하면서 찬양을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감격과 감동을 찬양할 수가 있고 신령과 진정 예배들인가 아닌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왜 저들의 마음에 딴 데가 있었습니까 문제는 이 땅에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잘 되고 싶고 오늘 또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명예의 권세를 얻어서 형통케 하고 싶고 목적은 나 나를 위해서 예수가 꼭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아픔 눈물 관계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 기동답해 주고 잘해 주느냐 얼마나 능력 있는 분 어떻게 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한번 고난을 묵상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의 심장을 가졌나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심장 흔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의 자신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목회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깊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목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양띠를 지키는데요 키우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않습니까 할지 몰라도 너는 나보다 목회를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목회 잘하고 교인수가 늘어나면 이름 날리고 인정받고 내 포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니 네 인간의 방법이 들어갔느냐고 물어봤었을 때는 부끄러운 것이 있더라 깊이 들어가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대 하나님을 더 사랑한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목회해 주시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응답에서 어떤 축복 형통을 보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형통 능력 주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린다 여러분 사오랑이 얼마나 겸손하고 은혜 받아서 왕이 올랐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가에 타락합니까 하나님보다 왕관 그 왕관을 다이되게 뺏길까 벌벌 들고 다이죽이로 다녀요 왕관이 그렇게 컸어요 왕관 왕 자리에 뺏길까 봐서 백성들한테 아보고 눈치 보면서 사모님한테 사정해요 백성 앞에서 나를 좀 세워달라고 왕관 뺏길까 봐서 왕관 주신 분이 누군데 사모님이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다이죽이 무슨 기도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왕관이 아니고 주의 성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왕관을 다시 주었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이죽과 사우랑의 가장 키 다른 점이 뭐냐면 다이죽은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여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어려움 당해서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했던 시편의 주옥 같은 모든 말씀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했고 더 사랑했고 의지했다는 내용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어요 여러분 못 봐도 주님을 온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시작하신다고 해도 별로 와닿지 않아요 누가 넘냐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래요 주님 사랑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집디까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꼭 매를 때려서 나는 키워야 했나 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식이 매때리고 매맞은 자식의 효도 옵니다 전혀 채찍을 안 때리면 조동벌에 대해서 이 아이가 버릇고 효도 안 해요 매맞이 맞은 사람일수록 정말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알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난받은 사람이 정말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고난받은 사람일수록 자를 깨뜨리려고 부서뜨리려고 그래야 영의 사람 되기 때문에 혼을 깨뜨려 혼을 나야 영의 사람 되어서 영의 사람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0편 84편 5점 보니까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보겠습니다 기도면 하늘문 딱 열려서 기도가 잘 된 사람 그런데 그냥 안됩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지금도 눈물골짜기 지나신 분이 많아요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애통하고 애통해야 위로가 옵니다 눈물골짜기 아픔 슬픔 눈물을 겪은 사람 그보다 많은 샘이 이 샘은 성령이에요 이름이 성령이에요 눈물골짜기 애통하다 보니까 자아 깨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다 보니까 영의 사람으로 지금 제가 사랑 얘기에다 얘기 나왔거든요 다이슨 사랑했거든요 여러분요 본문을 제재하는 주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눈물골짜기를 통해 한 사람 깨진 사람이 성령의 생수 마신 사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자 오늘로 본다면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회복되어서 예수의 심장 갖는 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아픔 예수의 눈물을 느껴요 지금도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이 불 속에 가기 때문에 울고 계세요 그 아픔의 눈물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자 원정수 권사 우리가 잘 아는데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그 먹이고 먹이고 시키고 그 다음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 내가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 아느니 새벽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치더라 아니 언제 그 할아버지가 죽고 배고프고 고통을 느꼈지 예수님이 고통을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죽고 배고픈지 아니 이 저렇게 작은 자의 생각은 나한테 한 것이예요 그런 사람은 긍일한 마음이 전혀 없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해요 오늘 또 강돈 많아서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 종교인으로 제사장 서기구관들이 그냥 빨리 지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야만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줬다 영적으로 기름은 성료이고 포도주는 보혈의 피죠 이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구약의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에 오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의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서로 부은이 여기거늘 식의 질투가 있었어요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종교인 제사장 서기구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네비게도 장시자 도슨트롯이 울릉함에 계신데 그분이 마지막 어떻게 죽느냐 하면 여객성이 파손돼서 사람이 빠져 죽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째 살리러 가서 나중에 자기도 죽어요 그거 보면 알아요 마지막 그것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거 우리나라의 아펜셀라 울릉한 성교사님 감리교 창시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해가지고 두 여학생을 건지다가 자기도 죽었어요 숨겨온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그분이 나중에 정동체일교 세우고 배제학교 세우고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랑의 종들을 아니라 사랑의 종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흉내낼 수 없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섬겨요 가슴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큰 자냐고 섬길 수 있고 사랑은 종들을 그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가슴이 있으니까 섬기게 되는 건 당연히 천국의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여서 오셨대요 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로 토마스 아키페사 그분의 글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만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모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아니에요 말로만 십자가는 안 줘 거짓말 위를 원한 사람 있지만 권한 받으려는 사람은 적어요 십자가 가지고 따르라겠는데 잔치에 차면 원하지만 금식에 차면 싫어해요 떡을 떼기 원하지만 권한의 자는 싫어해요 기적을 보고 경타하는 사람은 많지만 수치를 감당하기는 싫어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세상에 너무 했어요 아니 열두 제자들 3년 동안 지금 공생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많은 병자가 낳은 거 봤어요 물을 거는 것도 봤어요 나 살아 죽은 지 낳을 데가 썩은 시체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오병의 떡떡이도 먹었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저들이 어떻게 예수의 피 흘리고 돌아가신다는데 그 말 듣고 대답이 없이 누가 그냐고 싸우고 있냐고요 세상에 그럴 수 없어 나쁜 사람들이네 아니요 그 죄성이 그 육성이 죄 안에도 있고 여러 번 안에 있어요 어떤 분이 성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서 금식을 전담하는데 마귀가 욕합니다 그래서 금식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물질 유혹에도 안 넘어가 여자 가지고에도 안 넘어가 그런데 무엇이냐면 들으셨습니까 당시 형제가 알렉슨에 감독됐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딱 찌그러졌대요 총회가 됐다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는 다시 한 번 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물 봐라 모든 표적을 다 보여줬고 나사로 살린 것도 봤고 무리를 걸은 것도 봤는데 그런 표적 기적으로 그들이 안 변했다 안 변했어 오늘 은사 필요합니다 별 변고진 거 다 보고도 그걸 안 변해요 큰일 났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보고 아는데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하냐고 어떻게 변합니까 답 하나 그래서 주님의 보혈 성령이 와야 돼 피해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통해서 어둠에 따라야 귀신이 따라가야 마음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와야 거기서 거꾸로 회개해야 거꾸로지야 바꿔지지요 절대 안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종교인으로 반들반들 얼마나 성경도 있고 제작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변해요 혈기 나오고요 지옥심 꼭 담기고요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한지 몰라요 종교인들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변화는 한 가지 딱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죄가 더럽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더러운 욕심이 이기심이 내 안에 꿈틀꿈틀한 걸 어떻게 뽑아내야 됩니까 말씀의 칼로 검으로 찔러 쪼개야지 영과 홍과 몸이 바로 찔러 쪼개져야지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야지 이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야지 이 재물에는 가끔은요 이 칼로 쪼개야 돼요 말씀의 칼로 쪼개고 마지막에 불로 태워야 돼요 그게 번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의 칼로 쪼갈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반들반들 피우면 절대 못 쪼개요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도 맞아 맞아 내가 더러운 죄성 육성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하면 칼로 쪼개요 말씀의 칼로 검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로도 안 돼 성령이 불이 와야 돼 그래서 성경 설교 끝나고 찬양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불 좀 달라고 제물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무리 좋게 들여봐야 해도 불이 안 오네 애통하고 통의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건데 박범행 목사님이 캐나다 지피를 가는데 목사님 목사님 우리에게 한 분만 바꿔주세요 이번 부흥인은 그것이면 됩니다 더욱더 저분 때문에 저분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분이요 한인의 회장입니다 장로에다가요 부자예요 애베 때마다 팔 쫙 딱 끼고 뒤에 앉아서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의 때마다 손 들고 뒤집어 버립니다 도저히 나 저분 때문에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집회는 끝까지 참석하더래요 그런데 끝난 날 박범행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지옥 가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키여 어찌할 거 지금도 이 설교 듣고도 남은 여기 안 필요 없어요 아 천과 지옥에 나도 문턱에 턱을 해려고 모르겠네 큰일 났네 해야 되거든요 종교인들 그때 세 가지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분이 딱 뒷짐지고 그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닌데 첫째 당신 지팡이 갖고 오지 마시오 둘째 회의 때 절대 손 들고 마시오 세 번째 당신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전도다니시오 아마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웠겠죠 손 안 들면 돼 회의 때 가만히 안 있으면 돼 그건 참아 아니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소유 팔아 가난한 줄 알고 나를 따르라 하겠으니 이 소유를 그것이 전 인생의 큰 부자가 한일의 회장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마다 전도 다녀? 전도? 아마 눈 감고 생각 좀 했겠죠 예 하겠습니다 결단이요 그분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여러분이요 요한의 슬레가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는 회개가 아니라겠어요 제가 참 더는 마음의 고민을 저분이 돈 좀 회개 안 됐는데 안수입사구나 내 잘못이다 어찌할꼬 회개 안 됐어요 가시들과 억토가 딱 차이가 딱 그겁니다 재래의 욕입니다 억토? 가시들과 재래의 욕 돈 하나님께 받은 게 그렇게 벌벌 떨고 있네 씨와 양식을 줬는데 그것을 먹고 무슨 씨 먹은 거 알겠죠 그걸 못해 가시 떨게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그분이 그걸 순종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요한의 기회를 자기 죽음은 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장례시키지라고 연락이 왔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냉동해갖고라도 하라 어쨌든 그걸 했대요 자 오늘 무슨 말하고 싶냐 종교이냐 신앙이냐 껍데기로 내가 보혈 찬성문에서 가슴에 감격에 눈물이 핑 털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식어졌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까 세상 그렇게 마음이 있고 그저 예배 그냥 형식 왔다 가는 거지 오후 예배 맨날 안 나오는지 알면서 떠나오라고 떠나라고 그것이 부담됩니까 종교인이에요 잘못하면 쭉쭉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간다 한들 부끄러운 건 제일 밑에 갈 거예요 가슴 쥐고 통곡을 하려 봐요 저는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익은 사람 익은 사람입니다 익어야 맛도 나고 향기도 나고 그렇잖아요 붓과일 안 돼요 배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익은 사람은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덕이 있고 배우라는 자세가 있고 안 사람은 배웁니다 들어요 고개도 숙이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여기서 그랬는데 내 잔을 마시겠느냐 너희 구한 거 알지 못하다 우편 좌편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천국에 상급 주세요 너희 구한 거 알지 못하다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야 천국 상급은 기도 많이 해 응답 천국 상급주라고 너희 구한 거 알지 못하다 그건 구해서 되는 거 아니다 좌편 우편은 많이 구해라 천국 상급주라고 기도 많이 하면 상급줄까 구한 것도 알지 못하고 구하네 내 잔 마시겠느냐 권한의 십자가 지겠느냐 이랬어요 섬기겠느냐 이 섬기는 것은 머리로 안 돼요 이해로 안 돼요 내 삶에 섬겨야 되는데 아마에 보면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은 남 잘된 거 못 보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무조건 끌어내리고 악담,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뭔가 그 사람 뭔가 밟아야 내가 시원 올라온 것 같고 그것이 육성체성의 꿈틀고 그래서 네가 아직도 주님 마음 없는 마귀종이구나 그런 거예요 겸손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의심될 거 없어요 은혜 받을수록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건 은혜니까 죄 밖에 안 보여요 기도 많이 할수록 죄가 보이고 연약 보이고 부족 보이고 그래서 겸손해야지 아직 겸손하네요 겸손해지는 게 아니요 나는 겸손하다 아직 교만한 거 있어 뭘 겸손해 자기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죄 밖에 없으니까 고개 숙여야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내가 정말 섬기고 사랑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섬기고 싶고 주고 싶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으니까 섬기고 행복한 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사랑과 사명으로 일치해요 왜냐 결국은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그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섬기고 사랑이 돼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해야 네가 섬기고 사랑해야 영혼 구원받는다 전도하나 하더라도 그냥 됩니까 기도해 주고 사랑해서 섬기고 계속 발 씻어줘야 되지 그건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명으로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한테 뭐라 너 나 사랑하냐 딱 물어보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랑한 그분이 나한테 주었다는 그것이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사명을 가지면요 기도가 불이 탑니다 필리 브룩스라는 분 이런 얘기에서 나는 능력에만 이루가였고 일에만 능력을 구하는 난 너무 이 말을 좋아해요 제 자신이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이 이 수준에서 이급밖에 못 얻었더라고 그러지 말고 74개 영혼이 74개 영혼이 다 구원 받기까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입을 크게 벌리고 도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약이 부족하니까 내 능력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한 만큼 성령 오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기도한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바꿔줘요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오후 2시 저녁 기도하고 포옹 기도하고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았는데 첫 질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누가 많이 기도하냐 깊이 기도하냐 여기에 매여 있어요 조금 기도하고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성령에 의해서 회귀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지금 사랑한 것이고 기도가 맛있었고 재미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능력이 와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임자가 없으니까 내 방법이 나오고 경험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한 만큼만 돼요 다시 한번 나는 박병 목사 그 이유를 다시 결론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정말 변화됐을까 요즘 다 똑똑하고 잘난 시대이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제가 어제 독수리 공무에 이런 얘기했어요 지식으로 듣지 말아라 성경 공부로 하면 많이 알면 똑똑해져요 사람이 똑똑해지면 갈출력이에요 자기는 안 깨졌어 섬기고 사랑 무슨 섬기고 사랑해 시작 안 져요 딱 목에 힘주고 많이 알거든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머리가 커져서 더 복잡합니다 믿음의 날개 참새같이 살지 말고 독수리 좀 날아보자 정말 비상해보자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 많이 공부한 사람이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잘 가르치고 그래서 선생 되려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똑똑했네 물론 똑똑해야죠 배워야죠 그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쓰임받아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대적한 똑똑한 것 때문에 바울은 스테반을 돌로쳐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은혜 불받으니까 바꿔져있기 때문에 불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시간 세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 되지 않고는 속았어 마귀한테 유괴사람이요 너 부끄러운공 그럼 너 지옥 둘 중에 하나일거에요 여러분들 오늘 잠깐만 다시 한번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죄생이 제안했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가 날마다 회귀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가짜요 가짜 안될라고 애를 쓸 뿐이에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 생활하고 기도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섬기고 섬기는 자리는 많아요 지금도 식당 봉사 뭐 주장 안내 청소 얼마나 일감이 많아요 높은 자리 앉을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 누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가 기쁨으로 한 사람이 큰 자에요 오늘 섬기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